4계절 편안한 백계를 열고 우리 모두를 더 새롭고 시작하겠습니다. 백계를 열고자 했던 감절한 영혼, 그 열망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따뜻하게 기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지역정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감사의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울렁군수님의 축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울렁사의 영혼이 남을 대업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집념과 열정으로 개척하고 안정적 매출 구조를 확립하는 게 최고의 서비스와 안정을 풍부한다면 선거에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울렁공항 착공 울렁 1주도로 개통과 더불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철군 121주는 울렁 군민의 날입니다. 울렁의 당당한 계획이 치앙식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 시 하나는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모두 화합이 되고 환호가 되는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울렁 선생님께는 앞으로 평생 크루저를 타실 수 있는 취업을 드리겠습니다. 울렁 크루저 취향으로 인해가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환영하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울렁도 전천우 여객선이 취향함으로써 울렁도 사계절 관광이 가능해졌습니다. 울렁도 발전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렁을 갖고 있는 우리 울렁도를 편안하게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울렁 크루저 화이팅!